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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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우리 농부 시절이로다 해랭이 꼭지에다 해랭이 꼭지에다 가화를 꼽고서 가화를 꼽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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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구재비의 춤민아 마구재비의 춤민아 추워보세 추워보세 여 이게 후렴이에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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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띠여 상상띠여 여보시오 동부님네 이네말을 들어보소 여보시오 동부님네 이네말을 들어보소 은호로운 부들 말들어요 은호로운 부들 말들어요 나무 운전 달 밝은 뒤 나무 운전 달 밝은 뒤 순진문구멍도르갑니요 순진문구멍도르갑니요 학창 부른데소른 산신님은 또르미요 산신님은 또르미요 온유월이 당도거면 우리 농부 시절이로다 우리 농부 시절이로다 페랭이 꼭지에다 가와를 꽂고서 페랭이 꼭지에다 가와를 꽂고서 마구제비 춘민아 추워보세요 마구제비 춘민아 마구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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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 마 마구제비 마 음이 쳐져 마구제비 마구제비 주민아 주민아 쭈민아 class 예수 오세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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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야야 하루 그렇지 상상 튀기 호 상상 튀기 호 두미둥 둥둥 둥둥 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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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미둥 둥둥 깽깽매 깽매 이런것도 영롱하게 두리둥 탁탁탁 두리둥 둥둥 깽깽매 깽매 깽깽 다시 시작 두리둥 둥둥 둥둥 깽깽매 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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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야야 야 야 야 하루 야 야 야 야 야 야 야 하루 상 ives 막 상 사 đây em 두리둥 세amientos Ravi 네 갱맥 갱맥 갱 롤롤롤롤롤 상사지여 좋아요 여 여 여 여 여 여 루 상사지여 여보시오 동부님네 이네말을 들어보소 여보시오 동부님네 이네말을 들어보소 어허완옹 부부들 말 들어요 어허완옹 부부들 말 들어요 좋아요 한 번 더 여보시오 동부님네 이네말을 들어보소 여보시오 동부님네 이네말을 들어보소 여보시오 동부님네 여보시오 동부님네 나문던 달 밝은디 나문던 달 밝은디 나문던 달 밝은디 나문던 달 밝은디 순진문무 늘감기요 순진문무 늘감기요 순진문무 늘감기요 합창 부른데 소른 산신님은 늘감기요 합창 부른데 소른 산신님은 늘감기요 또르미요 또르미요 온유월이 당도 가면 우리 농부 시절이로다 온유월이 시장 온유월이 당도 가면 우리 농부 시절이로다 배래이 꼭지에다 가화를 꼭꼬서 배래이 꼭지에다 가화를 꼭꼬서 배래이 꼭지에다 가화를 꼭꼬서 마구재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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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민아 추워 보세 다시 다 문전 달 밝은디 헤이 다 문전 달 밝은디 좋아요 순진문무 늘감기요 순진문무 늘감기요 학창 부른데 소른 산신님은 또르미요 학창 부른데 소른 산신님은 또르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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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유월이 당도 가면 우리 농부 시절이로다 온유월이 당도 우리 농부 시절이로다 배랭이 꼭지에다 가화를 꼭꼬서 배랭이 꼭지에다 가화를 꼭꼬서 마구재빌 추민아 추워 보세 마구재빌 추민아 추워 보세 마구재빌 추민아 추워 보세 자 그러면 거기까지 이어서 쭉 한번 불러 보셔요 두리둥동 시작 두리둥둥 두둥둥 깨깽매깽매깽 오롤롤롤롤롤롤 상사바디올 사이사 gent 오롤롤두 상사바디옥 영문시여 농부님들 이내 말을 들어보소 어허한 공부를 말 들어요 아ो 으 아 아 좀 아 pyl k 어 으 어 너 아 으 어 너 아 2gl 노름이여 벽창은 푸른 새소른 산신임은 노름이여 고유월이 강도이여 우리 노무 시절이로다 패랭이 꺾지라 가와를 꽂고서 왕구재비춤이나 추억을 보고 세 여 여 여 여 상상 뒤여 아주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는데 이제 뭐 어디에 소리바람 한번 해볼려 두리둥둥 시작 두리둥둥 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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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깽 걸어 날 걸 걸 상상 뒤여 좋아 여 여 여 여 여 여 여 하루 잘하네 잘하네 상상 뒤여 좋아 여보시오 농구님네 이네 말을 들어 보소 허허허허 화농구들 말 들어요 그렇지 나문 나문 한박이야 시작 나문 전 달발문디 좋아요 순임금 노름이요 좋다 하하 창업구름대소름이 산신김어 노름이요 노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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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한음을 내려 노름이 호호 시작 노름이 호호 원유어리 탕도 농도 한명 우리 농부 시절이로 패랭이 꼭지에다 가와를 꽂고서 마구제비 춤민아 추워 마구제비 춤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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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어떻소? 엄청 엄청 잘했어 엄청 잘했는데 문제는 주어보세요 주어보세요 뜬단 말이야 아니고 주어보세요 왜 거기서 뜰까 그게 왜 뜨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평으로 내는 목으로 끝내잖아 그러니까 그 라에서 끝난 것이 맞아 그럼 우리가 그 시작을 할 때 그거보다 4도 위에 높은 음으로 시작하기가 쉽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그게 4도가 높은 게 아니라 3도만 높아 그게 한 음이 낮아야 돼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되는 음이야 이렇게 3도가 안 자연스러워 안 자연스러운데 이거는 그렇게 안 자연스러우기 시작이야 이게 음계가 조금 틀려 라라디라로는 개면이 아니라 라도레미솔라고 이렇게 나가서 그 중간에 음이 더 있어 그러니까 라 위 라가 아니고 저기 뭐야 라 라 라 라 그렇게 하면 라 해갖고 라도레 라레 라라 도 이렇게 도로 올라가 라레 하고 올라가야 그 놈이 자연스러워 우리는 4도로 이렇게 내려가서 닌 닌 닌 닌 닌 이렇게 가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3도로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 다 하면 하나씩 다 다 올려서 해 다 근데 이것을 아주 배워서 하는 사람만 그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알고 아니다 하는 거거든 근데 다 초기에 배울 때 보니까 우리가 학과에서 배울 때도 보니까 애들이 다 올려서 부르더라고 1도를 더 올려서 아니거든 3도로 거 깎아야 돼 전공생도 그래 전공생도 그래 그러니까 거기가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올른 것이 자연스러워 근데 안 자연스럽게 해야 돼 그게 음악이지 3도만 떠 3도만 떠 4도 올리지 마 자연스럽지 말고 조금 깎아 1도만 깎아줘 자 잘하셨고요 이제 이렇게 샘플링을 해봤거든요 그 다음 주에 이것을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2절 나가고 그렇게 해요 왜냐면 우리가 주마간산식으로 하니까 안 되겠어요 이걸 예전에 배웠거든요 다른 반에서도 배웠는데 못해 다 까먹고 안 되고 안 돼 아예 그리고 또 세제비가 되고 또 세제비가 되고 못 쓰겠어 그렇게 해갖고는 백날에도 배워서 못해 그러니까 한 절씩 꼭꼭 씹으면서 우리가 나가 나가서 그 다음 하면은 이런 걸 잘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다음 것도 배워 이렇게 하면은 안 잊어먹고 어디 가서 이걸 전체를 다 할 필요가 없어 뭐 저기 뭐야 누가 뭐 1절 하면 내가 2절 하고 할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절만 할 수도 있잖아 한 절이라도 제대로 해야 하잖아 그럼 내가 그 한 절을 주워 먹을 수가 있는데 전체를 다 잘하지도 못하면서 전체를 이렇게 끼면 나중에 가서 한 절도 제대로 못해 그럼 뭐야 하나도 못 건지는 거잖아 사부님에 한번 불러주시면 그래 내가 해줄게 잠깐만요 내가 해서 2절까지 2절까지 넣어줄게요 잠깐만요 2절이 어디까지 전라 돌아오는 데는 아니 우리 또 저기 뭐야 쌤이 결석을 하시니까 쌤이 결석을 하시니까 저기 3절까지 넣어드릴게요 신봉씨까지 예 제가 3절까지 넣어드릴게요 예 그 사이에 배우더라도 쌤이 그걸 들으셔요 2절 3절은 짧네요 아 3절이 조금 길구나 네 이게 지금 다형 배로리가 다형 배로리? 배로리가 다형 배로리 우리는 밧데리라고 안하지 배로리 배로리 그렇게 7절까지 하시데요 이걸 преступ Six 배우더라도 배로리 배박 배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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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킹 배로리 배로리 도پ 달아 배로리 깨 발봄 삼 핵 구념 vil Soc glo 열혈 열혈 가루 상사되어 여보시오 동부님네 이네 말을 들어보소 여보시오 동부님네 말 들어요 나문전 발발구건딜 손님 꿈을 들어갑니요 학창 부른데 소른 산신이 머더러미 헌유어리 탕도 거면 우리 농부 시절이로다 해랭이 꼭지에다 가화를 꽂고서 여보시오 동부님네 여보시오 동부 여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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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루 상사되어 여보시오 전라돌아 허는 데는 신산이 비치긴 곳이라 우리 농부들도 상사소리를 매기너건디 각기 저저공 거리고 더불어 거리세 여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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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 뒤호 여보시오 維농 시 신동식 만든 챙김 dozens 왑 흥 소로 앞을 세우고 상하평 깊이 가르고 날을 구 forced 보지고 분을 받아 백국을 뿌려느니 용생을 지은 책여가 시절이 돌아왔네 여여여여여 가루 상사 뒤여 3절까지를 일단 넣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